여기가 인터콘티넨탈 호텔 구역 같네요. 아침에 산책하는 사람도 꽤 많고 자 빨리 사 물고기 잡은 사람들도 세일링클럽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으려고 하나 벌써 배고프네 조금 움직였다 어제 그러고보니까 저녁을 안먹고 그냥 잡네 손에서 또 한번 라이딩을 해서 리전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리전트 이제 전기 반갑습니다. 늦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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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나 스퀘어. 마리나구나. 마리나 스퀘어. 여기에는 또 다른 외곽지대. 와우. 마리나 스퀘어. 마리나 스퀘어. 여기는 컨츄리 동네. 여기선에 딱 보니까. 북포빌랭크에서 선출으로 가는. 나무로 가는 길입니다. 자, 이제. 자, 멀리. 선도 보이고. 자, 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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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